뺏어먹는다, 그럼? 떨렸어 뺏어먹는다, 그럼? 이거 어떻게 빼? 오호라 뺏어먹는다 뺏어먹는다, 뺏어먹는다 딸기부터 음, 맛있다 포크 가져와야지 뺏어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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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우유 갖고 와야 되네 형님 비니 봐봐 우유 갖고 올게 빨리 오세요 형님 형님 먹자 맛있다 딸기도 맛있네 제가 먹기 위해 접시해요 음 우유랑 어울리네 형님 빨리 오라고 형님 다 먹어버려야지 안 오면 다 내꺼 단면? 단면이 어디야? 여기? 단면이 뭐야? 투썸 투썸 맛이 적당히 달고 되게 되게 뭐 무슨 맛이랄까 되게 맛있어요 어 어 맞아 생크림 그냥 달라면 준다 그랬는데 생크림에 찍어 먹어요 맛있다던데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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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22,000원 아 형님! 아 몰라 나 안불러 이제 나 다 먹어야지 진짜 다 먹고 음 가운데는 녹화맛 안돼 딸기야? 어 이거 먹어봤잖아 한번 아 딸기에 금가루 붙인거? 딸기 저거보다 맛있다 나 금 딸기다 딸기에 금가루 보이냐? 응 예쁘게 접시에 담아먹지 이거를 어 들어가지고 접시에 놓다가 다 부사지겄다 이 자스가 어? 어? 응 그대로 먹는게 이쁘게 먹는거지 응 가짜데시피 엑스박스 가져가신 분? 누가 어그로 왜 날아와봐 무슨 엑스박스 가져가 누가 가져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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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도 비좁고 생활보호 대상자같이 생겨가지고 돼지같은 마누나랑 살기 힘들게 으음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앎한거 국가차원에 사회복지사 나션대 희시부라이리 안달아요 응 사회복지사 나쌓어 지용금이나 내놔 이생기야 적당히 닳아요 적당히 진짜 맛있어 집이 왜 이렇게 기운하냐 너 가 빈이 이거 못 먹잖아 이거 먹을 수 있어? 못 먹잖아 못 먹으면서 크림 봐 저녁 먹기 전 F-R 브리즈 로봇 딸기도 안 먹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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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도대체 올려봐봐 올려봐 어디서 만났어요 두 분 중계방도 아닌데 왜 답장이 없으신지 답장? 대단한 10억 우편 매달분 하셨네 답장 같은 소리하고 하지 뭔 답장 이거 선물 받은 거 팬분이 선물로 줬어요 초코파이 맛도 비슷하다 이거 뭐로만 5개 안 왔어 남편분 센 척 오신다 센 척이 아니고 그냥 허세야 허세 내가 센 척하고 허세 부리는데 와 훔칠래? 돈 많은가베 내 인마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살짝 밀어봐 이 시발마 진단 12주야 그냥 어찌 되나 보자 쥬어쩠 여기 내비나 쥬어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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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내 눈지 알아? 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제 왔어 쥬어쩠 마 마 마 고소해 마 마 쥬어쩠 쥬어쩠 마 Buy it . . . . 뭐 들었다? 깡패가 뭐냐 깡패가 이거 어디죠? 불량배 성냥 먹을래? 딸이 안 먹네 오 태양 오 태양 오 태양 먹어라 오 그래 태양이 좆밥 왔나? 응 태양 우 그래 응 태양 우 나는 복부인 좆밥 태양이는 내 좆밥 태양이 좆밥 하나 만들어야지 어? 귀국했대 아 영국 사왔냐? 아이고 고생했네 두바이 두바이 어 아 두바이 갇혔어? 어 내가 많이 먹었네 안돼요 응 여기 있다 수 끝 끝 아 어떡해 아 그렇지 네 아 아 네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ala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